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정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한 번 더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작년 한 해 동안 체육계의 성폭력과 비리근절 대책 등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활동했던 문경란 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체육계 혁신을 위해 열심히 활동 중이신 분들을 정론관에 모셨습니다. 오늘 문경란 전 스포츠혁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인권재단 사람 박내군 소장님과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님, 허정웅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참석하셨고요. 김덕진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님, 여준영 젊은빙상인연대 대표님, 원민경 스포츠인권연구소의 변호사님, 하문주 문화연대 집행위원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 채숙현 선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정용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기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자리에 오셨고요. 오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저는 먼저 이 사건이 자살로 얘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생긴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총 네 분의 발언이 있고요. 발언 진행하고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 성명서를 낭독하는 걸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요. 그때 질의응답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과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업팀 선수들 인권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 선수의 37%가 욕설이나 비난, 협박에 시달린 적이 있고 26%의 선수들이 구타나 가혹행위 등 신체적 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17%의 선수들이 일주일에 인류의 신체적 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고 8.2%의 선수들은 매일매일 구타와 얼찰의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이 조사 결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가해자는 감독, 코치, 선배 선수였고 장소는 연습장과 합숙소를 비롯해 소속팀의 모든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리익과 보복이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는가 반면에 용기를 냈다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시스템이 고장나 있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가해자 편에 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쉬쉬하며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실업팀 직장운동부는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투영된 인권침해의 취약한 환경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강력한 위계적 구조와 폐쇄적 집단주의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합숙소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침해의 생활통제가 있어서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필연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도와달라 살려달라 외치는 한 선수에 대해 해당 시도체육회와 연맹은 시스템이 고장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재범 사건과 정종선 사건으로 체육회 폭력, 성폭력 문제에 경정이 울렸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동원해 엘리트 체육 죽이기다라는 평가리기로 변화를 거부해 왔습니다. 문체부도 국민세금 4천억 원을 쓰는 대한체육회를 관리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죽음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 칼지고 청가진자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준영 젊은 빙상인연대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빙상인연대 여준영입니다. 이번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을 보면서 21세기 현재 체육계가 아직도 이렇듯 폭력에 물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젊은 빙상인연대는 지난 2018년부터 조재범 사태를 보며 빙상계 및 체육계의 성폭력,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문체부 제2차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챙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얼마나 체육계가 바뀔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는 출구 전략으로 발빠른 대처를 하겠다며 문체부의 전수조사나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인권센터, 스포츠 클린센터, 스포츠 혁신을 하겠다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어떤 기관에서도 고 최숙현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선수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세상에 나오지 못한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시스템 부재가 아니라 체육계의 자정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선수들의 울부짖는 외침이 돌아오는 메아리일 뿐 아무도 신고하고 도와달라 외쳐도 해당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을 보호하고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못 받아들인 해당 기관과 체육이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계 전반적으로 깔린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태는 또다시 되풀이 될 것입니다. 선수들의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국가대표 훈련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훈련 지침 제8조 10항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의 복종. 조재범 사건 이후 이 조항을 변경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지만 아직도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의지 박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중징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춰 쓰면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재발 방지를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발언했던 여준용 대표는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시던 데자뷰 같은 1년 반전에 있었던 조재범 사건의 빙상 선수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냈던 용감한 일을 했던 분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선교 쉽지 않았을 텐데 와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방금 전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회에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대한체육계 스포츠 인권센터도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인권센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올림피즘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IOC 헌장 1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IOC 헌장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스포츠 발전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스포츠 인권센터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민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이게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빵 20만 원어치를 그 자리에서 먹게 하고 토하고 또 계속 먹게 하고 한다는 이것이 어떻게 단순한 폭행 사건일 수 있겠습니까. 가혹행위도 이런 가혹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인삼종경기협회나 이런 저기들이 벌써 그때 장례식장에 와서 이게 사건을 무마 내지 축소하려고 하는 기도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의 인터뷰 장치를 가지고 와서 영상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선수들이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2차 피해를 막겠다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지금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다고 또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인권에 대한 인식들 감수성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협회를 맡고 있고 대한체육회를 맡고 있고 한국의 체육회를 다 말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선수들이 고통받고 있고 어디다 대고 호소할 때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회 사람들이나 대한체육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번에 쏘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넘길지도 모릅니다. 협회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벌은 처벌이고 법은 법이고 또 사건 해결은 따르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언지를 줬습니다. 사람 몇 명 처벌하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여태까지 책임진다는 말만 했는데 이번에 책임지고 사퇴하고 그리고 정말 진상조사단 체육계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부 인사들 인권 감수성이 있고 제대로 조사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이번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또 어물쩍 넘어가면 또 다른 체수천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에서 어물쩍 넘어가고 대충 발로 때우고 그 때만 피하고 소나기 피하듯이 피하고 했던 것이 이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다른 폭력에 다른 범죄에 용기를 줍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최숙현 씨의 극단적인 선택 지금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빼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진상조사단 제대로 만들고 정부도 제대로 책임지고 나서야 되고 국회도 국정감사든 특변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든 뭐든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체육계에 넓게 퍼져있는 아주 뿌리 깊이 남아있는 이 폭력의 간행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례군 소장님은 우리나라 인권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큰 노력을 해오신 분인데요. 박례군 소장의 보기에도 이 스포츠는 약자 중에 약자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다른 폭력에 용기를 준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다음은 마지막 발언이고 원민경 스포츠인권연구소 변호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호소를 외면했던 이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있고 체육계 인권침해에 실질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 운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5개월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여러 기관의 피해를 호소하였지만 피해를 접수한 여러 책임 있는 기관의 방치, 은폐는 결국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고 최숙현 선수의 끔찍한 피해상을 알게 된 기관 관계자들은 이 심각한 피해를 외면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 결과에 집착을 한 것입니까? 이들의 저열한 인권감수성은 누가 만들었고 이를 방치한 것은 누구입니까? 낮은 인권감수성을 가진 대학은 체육계의 그늘 아래 활동해온 이들이 그대로 옮겨져 만들어질 스포츠 윤리센터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게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8월에 설치될 20명 내외의 스포츠 윤리센터가 과연 체육계의 비리, 폭력 카르텔이 공고한 현실에 맞서 싸울 구조를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제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지상주의 미명하에 폭력과 인권침해가 난무한 체육계의 허울뿐인 자정 노력 결의만으로 체육계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드러난 가해자,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가해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그늘 아래 숨어있는 자들은 처절한 반성을 하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걸어온 5개월의 지난한 과정을 돌이켜보며 스포츠 인권 문제를 고민해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결코 이제는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제 수년간의 고통을 뚫고 드러낸 호소가 외면당했던 고 최숙현 선수의 현실이 또 다른 피해자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편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 문 낭독을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께서 하겠습니다. 문화연대 집행위원 함은주입니다. 보셨겠지만 여기 보시면 역대 스포츠 관련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가장 많은 시민단체 분들이 연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 분들의 목소리를 같이 모아서 굉장히 엄중한 마음으로 이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참담한 신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스포츠계의 인권유림과 폭력의 카르텔 속에서 급기야 소중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라는 마지막 말을 던지기까지 고 최숙현 선수가 겪어야 했을 고통 앞에서 할 말을 잇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최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기회가 있었습니까?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 철인삼종협회, 경주시청과 경주경찰서까지 어느 곳 하나 최 선수를 보호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작동된 곳이 없습니다. 체육인 출신 차관이 부임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019년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서부터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폭력,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까지 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체육계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최 선수와 같은 비극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있는 태도와 답변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 선수의 감독과 팀 닥터 그리고 선배 선수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원에는 성적지상주의, 승리지상주의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성적을 위해서라면 지도자의 폭행과 강압적 훈련, 군대를 방불케하는 위계적이고 복종적인 문화, 외부와 차단된 합숙훈련 등 모든 것이 무마되고 은폐되고 축소되어 왔습니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지켜지지 않는 재발 방지 약속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무리 가해자를 엄벌하고 강력한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해도 그것은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적지상주의와 그것을 유지시키는 체육계의 구조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스포츠계의 인권유리는 뿌리 뽑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스포츠 미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체육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근절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문체부 등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혁신위는 7차에 걸친 권고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비롯 학교체육 정상화와 엘리트 체육 개선, 그리고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구조 개편안과 같은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시종일관 이를 무시하고 반대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관리감독할 문체부 또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오늘의 비극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라는 고 최숙현 선수의 요청에 늦었지만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체육계 폭력의 카르텔을 끊어내고 메달과 성적이 아닌 인권과 행복을 추구하는 체육계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전현직 선수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해자는 가혹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팀닥터라 불리는 자격미상의 인물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끔찍한 인권유린의 실태는 물론 최 선수를 절망케 했던 피해자 보호기관 및 관련제의 대응, 은폐 시도 및 2차 가해, 사건 발생 이후 보고 여부, 체육단체장의 대응 및 책임, 피해자 권리구제 시스템 등 모든 문제점이 숨김없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고 이후에도 생활과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상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능하게 이 사태를 방치해왔고 결국 최 선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이들에게 진상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구나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인식의 한계와 체육계 감싸기 등을 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상조사단은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그 주변인,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관계자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전문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작년 조재범 성폭력 사건 이후 국민들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버틴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2월 경찰 고소에 이어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 가혹행위를 신고한 시점이 4월 8일입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과연 무엇을 했고 이기흥 회장은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가 약속한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포츠 혁신의 변화를 잠재우고 시대 역행적인 행보를 일삼은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조재범 성폭력 사건과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조재범 성폭력 사건과 이번 사태를 비롯 스포츠계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수십 년간 지속되도록 방치해온 책임을 통감하고 스포츠계의 구조와 제도개혁을 이행해야 합니다. 스포츠 혁신의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했던 엄중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에 요청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반영해야 할 국회는 그동안 유독 체육계의 누적된 적폐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에 대해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체육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잊지 않고 또 가만히 잊지 않고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주라는 고 최숙현 선수의 요청을 기억하고 답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우리 시민사회, 인권, 여성, 체육단체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체육계의 근본 구조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0년 7월 6일 고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요청에 답하기 위해 모인 단체 일동. 다음은 지금 기자회견에서 밝힌 요구사항들을 촉구하고 또 우리 스스로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좀 나오셔서 구호 3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고요.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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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책임성이 보장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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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이기웅 회장은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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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폭력 근절과 스포츠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공부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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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 소리 아닐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질의응답을 받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 오늘 나와주신 체육계 인사들에 질문이 있는 기자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 향후 과학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날 긴급토론회 국회토론회를 기획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7월 9일 10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기로 지금 여러 단체가 모인 공대위를 구성해서 최숙현 선수 사고에 대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